이혼 소장? 법원에서 보자고? 이게 말 들으니냐? 니 엄마가 어딨냐? 나와라 그래. 아버지 땜에 법정에서 가족끼리 싸움 막질하게 생겼어요. 쪽팔리게. 엄마 말려. 소송 못하게. 이모 그만해. 이모 제삼자야. 누가 들으면 내 이름이 삼자인 줄 알겠다. 봉자한테. 저라도 증인 설 테니께 법원에서 오줌을 지르고 똥을 싸는 안에 있어도 성님 살려야죠. 끝까지 소송까지 가시게요? 니들이 싸움 걸었으니까 해야지. 니들 원고 난 피고. 니들 원고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입니다. 알 것 같아. 누가 범인인지. 범행 자백하시는 거죠? 난 아니라고. 아닌 건 아닌겨. 워헤이!